여기 인사해. 서울 소원 반잔. 안녕하세요. 반장님도 커피 한 잔 드릴까요?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지금 가요. 같이 가죠. 잘했어요. 반장님. 네, 제가 다녀올게요. 같이 가요. 둘이 벌써 뭐 집 드나들고 그런 사이야, 벌써? 회장님, 윤순경하고 같이 가겠습니다. 가만 보면 둘이 훔쩍이 잘 맞아. 신경이 써요. 전 어차피 같이 보러 갈 사람도. 그럼 저랑 가실래요? 우리 미스윤이 서울 소원 양반한테 참 친절해. 그쪽도 그렇고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여름 반장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. 얼른 들어가세요. 네 환장님